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음 이런이야기이네요 업데이트를 해야되요 제 있잖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음 저기다가 친구가 되다라는 이야기에요 저기였다가 친구가 되다라는 이야기에요 어 재밌겠나요? 음 야기도 보려고 하면 언제든지 비가 와 랄랄랄랄라 하핳 으흠 제 요즘에 뽀 하핳 하핳 옛날에 보둥이 기억나가지고 하핳 근데 오늘도 별일은 없었어요 하고 밤이 아니어서 지금 오늘 하루종일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핳 아 저번주에 제가 제 투션 과외같은 선생님 과외같은 사람 해주는 사람이 투션이라고 말해요 투션 해주는 과외 선생님이 아프셔서 못왔어요 그래서 숙제를 제가 못한거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핳 11시 한 30분 때까지 계속 숙제를 하다가 끝내가지고 빨리 했어요 네 오늘은 재밌는 걸 해봐요 재밌는 걸 버스가 너무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원래 학교는 9시 10분이나 9시까지 잖아요 근데 여기 인도학교는 8시 반까지에요 8시 반까지 가야 돼요 학교를 너무 하지 않네요 좀 가까워서 버스를 타고 다닌대요 특히 여름에는 꼭 타야 돼요 안 그러면 땀날 거예요 가방도 엄청 많아요 제자들도 싫어해서 죽이고 싶어했어요 샤오울, تمشق میں یہشو کے ششوں کو پکڑنے کے لیے جا رہا تھا اچانک ایک چمکیلی جوتی اس پر چمکی وہ نیچے گر پڑا ایک آواز نے کہا 샤오울, تُو میرے ساتھ اتنا نردئی کیوں ہے? 샤오울 کے بالی ستیانا نمی 샤오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빛이 내려왔어요 샤오울, تُم کون ہو? 샤오울 نے پوچھا آواز نے جواب دیا میں یہشو ہوں جسے تُم نقصان پہنچانا چاہتے ہو تمشق کو جا وہاں تُمہیں پتا جلے گا تُمہیں کیا کرنا چاہیے 샤오울 nimmt 샤오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샤오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너가 미워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셨어요 정답 그래서 샤올은 앞이 안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돼지가 먹어요 그래서 누군가 집에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의 삶은 일에 있는 것에 대해 읽어볼까요? 이 시간에 이를 얻게 하고 있을게요 이 시간에 하나씩은 일을 얻게 만났어요 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일을 얻게 만났어요 우라사와서 객관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함께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말했어요. 사울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면 좀 두려웠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없애려고 했으니까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바울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바울을 꼭 나를 전하는 일에 쓰고 싶다고 말했어요. 고양이 귀엽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전은 사우에게 갔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울은 기뻤을 것 같아요. 예수 선사할 범에 우스케 바라멘 로고 고고 바다니 기계에 키스코 프리오 카나 자아다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사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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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이 네, 바울은 경국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울은 사울은 사울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울은 사울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사울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울은 사울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맞았네요. 지금 척박죽 이야기라는 액티비티에요. 제일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허허허 됐다니 갑자기 아주 화난빛이 나왔죠. 예수님이 나는 너가 싫어하는 예수다 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는 계속 안 보이게 됐죠? 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죠. 예수님이 어떤 이런 제자에게 기도를 해주려고 했죠? 그래서 기도를 해주러 갔어요. 그랬더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저기였다가 친구가 대단한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